오늘은 제가 리버베일에 새로 지어진 더 페어웨이 에지우드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전에 하워스 쪽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. 역시 톨브라더스에서 지었고요. 원래 이곳이 골프장이었는데 일부가 고급 타운하우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골프장을 걸어서 갈 수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이전트 세라와 함께하는 오픈하우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리버베일에 나왔습니다. 먼저 가격 정보 확인하시고요. 대단지라서 호화가 저렴하네요.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했는데 쇼잉하러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1층에는 패밀리룸, 다이닝룸, 키친, 홈오피스가 있습니다. 오픈하우스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닉의 친절한 안내가 감사하더라고요. 밖에 패티오에 바베큐 그릴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자 밖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말씀드렸는데 벽난로를 켜놔서 그런지 실내가 정말 따뜻했고요. 키친관은 완전 오픈 컨셉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. 캐비넷은 천장까지 마감을 해서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했고요. 아일랜드에 개수대를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. 베이스먼트부터 위층까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. 오른쪽에는 투카그라즈가 있습니다. 새로 지어서 그런지 완전 깨끗하네요. 이곳은 파우더 룸이고요. 엘리베이터를 살펴볼게요. 1층에서 3층까지 이용할 수 있고 비상용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1층에 마련된 홈오피스를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햇볕도 아주 잘 드네요.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에는 마스터 베드룸과 마스터 베드룸 두 개의 방과 욕실, 런드리룸이 있습니다. 방향이 좋아서 그런지 방이 아주 넓고 햇살이 잘 되는 방이고요. 클라지뚜 넉넉하고 중간에 욕실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공간이 여유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드네요. 자 다음은 런드리 룸입니다. 자 다음은 마스터 베드룸인데요. 창이 넓고 시원해서 좋네요. 자 여기 힛 앤 허스 클라젯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. 다음은 마스터 베드룸인데요. 욕조 정말 귀엽네요. 싱크는 양쪽으로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샤워부스는 세련된 호텔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베이스먼트로 가볼게요. 아쉽지만 베이스먼트는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. 자 이 타운하우스가 각각 유닛마다 다른 색상 다른 디자인으로 마감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문의해 주세요. 다음은 마스터 베드룸입니다.